배터리가 떨어졌어요. 타이어가 좀 무거워서 물이 좀 들어갑기도 했고요. 잘 됩니다. 소리 들으세요? 잘 됐습니다. 정리 좀 더 할 건데요. 전선형에 대한 거는 이렇게 라데박스 전선형이 배터리가 선사됐지만 나중에 또 펜탈으로 갑니다. 우리 님께서 나머지 걱정되는 거는 없이 잘 되었고요. 범퍼랑 이거 잘 어울리죠? 키범퍼가 조금 상태가 멜랑꼴랭 하시고 범퍼가 멋집니다. 준비도 많이 썼지만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케이 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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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